다니엘 후엠아이 주님 오늘은 실시간이 열려서 참 좋았습니다. 사랑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로얄 패밀리 얼바인에 있는 교회에 아버지의 기도를 영마는 물러가고 요가니씨의 조울증은 떠나가고 우리 가정의 로얄 패밀리가 되도록 물질로도 허락하셔서 후원할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길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주님 항상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왕님을 현화시켜 주시고 제가 먼저 변화되는 삶이 되길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